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재활용 기회도 부탁당한 그대. 그들은 한때 누군가의 아재 아빠였지만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. 백소주 예술까지.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니. 우리 아빠는 뭘 하는 사람이지. 좀비야 좀비. 내가 없어 생각이 없는 거지. 그래서 무서운 거야. 진짜로 기도합니다. 지금 좀비가 없어지게. 충고 아빠가 제일 무서워. 좀비가 엄마 인생 낙하의 주역으로 봐. 아빠가 아빠하고 실 못한다고 말 안 듣는 거야. 아들이 열심히 살아야겠구나. 걱정하지 마. 아빠 쓰러지지 않아? 우와. 평범아 우리 집이 되기를 기도한다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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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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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